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천 초수 합격한 위상 수강생입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저의 합격 팁이나 합격 공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냥 자신의 체력이나 공부 전략에 맞게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정확하게 준비를 한 거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23년 1월부터 1년 패키지를 쭉 들었는데요 저는 재수생 패키지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수생 패키지는 교과서 분석하고 기출 분석이 따로 있는데 재수생 패키지는 그런 것들이 두 개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그런 걸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일단 재수생 패키지를 신청을 하였고 그 전에 두 달 1월부터 시작하기 전에 한 10월부터는 작년에 이론 영상을 간단하게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판서를 적거나 이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고 그냥 한 번 이론을 통해서 내 귀를 친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간단하게 예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였고 장지연쌤하고 이상쌤이 항상 말씀해 주신 공부 스케줄대로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는 교육학을 들으니까 교육학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복습을 하고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은 이제 전주에 공부했던 그 미교론을 그 수요일날 백지쓰기로 복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그냥 빈 종이에다가 그날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책을 펴서 그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안 보고 백지에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들은 그 전화 스터디를 통해서 인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출을 하는 것과 굉장히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모르고 어떤 부분을 내가 아는지 잘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출을 하는 것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일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공부하는데 한 8시간,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교육학 월화에 배웠던 교육학을 복습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이론 강의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바로 복습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복습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스터디를 조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스터디를 바탕으로 복습하는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이때 너무 길게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일요일날은 좀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긴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요일에는 그냥 푹 쉬거나 아니면은 오후 시간에 간단하게 부족한 부분을 살짝씩 읽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부터 4월까지가 이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동안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8월에 졸업을 했어요 작년 8월에 졸업을 해서 제가 5월에 교생실습을 갔었어요 그래서 5월이 가장 바빴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논문도 이제 논문 심사도 했었어야 했고 그다음에 교생실습도 병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빴는데 그래서 저는 논문을 미리미리 써놨어요 이미 그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작년에 그 해 작년부터 미리미리 논문을 써서 5월에 더 이상 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많이 이제 논문을 이미 써놨고 그리고 교생실습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교생생들한테 많은 시간을 자유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시간에 그냥 틈틈이 인강을 듣고 틈틈이 복습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틈새 시간을 잘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그날 하루의 공부량은 그날 하루에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그걸 살짝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5월부터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저는 5월 6월에는 그 기출이랑 그리고 그 모의 문제 중에서 기본 이론 혹은 심화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따로 정리를 해놨던 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장지연쌤이 서브노트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 말을 들은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차라리 그 모의고사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을 심화서에 다 정리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11월이 되면은 저희가 다 교재를 다 돌리면서 회독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거 할 때 이게 계속 분산되어 있으면은 좀 보기도 되게 힘들고 좀 잘 안 읽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단거나 하고 좀 중요한 개념 위주로 단거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계속 스터디는 계속 똑같이 복습 스터디 진행하였고 그리고 저는 1월부터 따로 전화 인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아예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 이제 전공만 스터디를 두 개를 진행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업 끝나고 하는 복습 스터디 하나는 이제 전화로 이제 따로 하는 인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출 스터디는 이제 이렇게 이론에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받고 내가 대답을 하는 건데요 책을 보지 않고 책을 덮은 상태로 질문을 받고 이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백지 쓰기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 들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8월에는 또 영역별 모의고사 시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심화서에 다 단권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내가 좀 모르거나 헷갈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심화서에 해당하는 내용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그대로 계속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습을 하였고 그리고 7, 8월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름이고 그때가 가장 덥고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 좀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체력 관리도 틈틈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필라테스를 그 전부터 계속 해왔었어요 2년 정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기본 체력이 조금 베이스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이명구시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 틈틈이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필라테스를 하면서 체력을 좀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쉴 때는 확실하게 그냥 쉬었어요 왜냐하면은 쉴 때도 공부를 계속 뭔가 붙잡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저한테 될 것 같아서 그냥 쉴 때는 그냥 확 쉬어버리고 공부할 때는 확 공부하고 이런 이렇게 한 게 저만의 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오는 시즌이잖아요 7, 8월 정도 되면 그래서 좀 뭔가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공부할 때 잠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막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양만 공부하고 자고 이런 식으로 좀 체력을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밤새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길게 가는 시험에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체력 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이제 나의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이때도 사실 거의 그 전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계속 복습 스터디 하면서 전화 스터디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쭉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 잡았던 그 1, 2, 3, 4월의 이론 잡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게 모든 베이스가 돼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1, 2, 3, 4의 그 개념을 잡는 시간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를 가장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후반부에 가면은 이론이 이미 되어 있어서 딱히 엄청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만큼 그 이론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9월, 10월부터는 좀 교육학을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학은 저희가 20점이고 전공은 80점이기 때문에 그 좀 전공 비중에 더 많이 시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미 그때는 교육학의 이론이 어느 정도 제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교육학은 이제 너무 시간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전공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상은 그 이 수업의 장점이 위상 선생님이나 장지연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이 끝날 때 그냥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계속 받아주시잖아요 저는 계속 직강을 나왔었어요 1년 내내 그 5월 교생실습 할 때 빼고 다 직강을 나왔는데 직강을 나오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그 질문을 계속 옆에서 듣고 내가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내가 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질문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점을 몰랐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직강에 나오시면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궁금했던 거를 미리 체크를 한 다음에 위상쌤이나 장지연 선생님께 가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혹시 분위기한 사정이 있어서 직강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시즌에라도 한 달이나 혹은 진짜 짧게는 일주일 만이라도 직강에 나와서 그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강으로 들으면 좀 이렇게 정신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듣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기운을 받으면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강의가 거의 이제 없고 이제 마중물 강의라고 해서 그냥 정말 뭐 이제 안 다뤘던 그런 개념들을 다 한 번에 쭉 다뤄주시거든요 그때 들으면서 그냥 나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때 혼자 거의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많이 없고요 11월 달에는 이제 회독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회독은 한 7, 8월부터 저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7, 8월에는 그렇게 많이 회독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한 달에 정말 한 번 돌리는데 한 2주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그 책이 페이지가 굉장히 느리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11월 정도 되니까 3일에 한 권이 다 끝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회독을 하는 시간을 단축을 하면서 그 책을 계속해서 빨리빨리 빨리 넘기면서 이런 내용들을 나의 머릿속에 입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좀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진짜 새로운 거 진짜 막 생소한 그런 개념들을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는 그냥 정말 그냥 내가 아는 거를 그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잡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새로운 막 불안하신 마음에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막 다 넣으시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내가 아는 거에서 좀 더 계속 개념을 다져가면서 좀 더 내 안을 좀 단단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 2가 기본 강의고 3, 4가 심화 강의인데 저는 5, 6월 달에 1, 2월 강의를 다시 그 동영 그 인강을 다시 끊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1, 2월 강의를 두 번을 저는 듣게 된 거고 그리고 7, 8월에도 3, 4월에 했던 심화 강의를 다시 한 번 그 인터넷 강의로 끊어서 다시 한 번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심화 그리고 기본 심화 이렇게 4번을 총 돌린 셈이 되어서 그게 좀 기본 이론을 되게 잡는데 되게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는 1차 보고 쉬고 나서 2차는 진짜 바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하루 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스터디를 조직해서 2차 준비를 시작했고요 저희는 실기 수업 시연 면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접이 보통 비중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실기가 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연은 사실 뭐 20점 많아봤자 뭐 30점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엄청 크게 간점되지는 않았어요 제 경험상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하는 거 보면은 수업 시연을 그냥 무난무난하게 한다라는 그런 정도만 돼도 점수를 그렇게 크게 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점수가 좀 많이 변별이 나는 게 실기랑 면접이거든요 특히 실기가 좀 중요해요 저희 인천이 실기가 실기 실기 면접 면접이 50이었어요 면접이 50이고 수업 시연이 20 그리고 나머지가 30이었거든요 실기가 30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면접하고 실기에 좀 비중을 많이 두려고 했고 면접은 정말 태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낀 게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진짜 되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말투나 표정이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정말 당당하고 되게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인사할 때도 정말 큰 소리로 그런 당당하게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되게 맞는 것처럼 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태도적인 면이 면접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그게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뭐 면접도 평가원 지역이 있고 평가원이 아닌 지역이 있으신데 인천은 평가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책을 많이 녹이지도 않았었어요 아예 시책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아 그냥 초수니까 정말 당당하게 그냥 목소리나 이런 것들 정말 크게 해서 나의 그 당당함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논리성도 중요하고요 그거는 기본이니까 근데 이런 태도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면접은 항상 스터디할 때 실점처럼 대면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대면으로 해야지 그런 현장 분위기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막 째려보시고 뭐 이런 역할 연기를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겁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분들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기 때문에 그런 거에 쫄지 마시고 스터디 할 때도 그런 거를 하나하나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시연은 처음에는 같은 지역끼리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발표가 난 후에는 다른 지역끼리 이제 이제 하였는데 수업시연은 그 조건을 잘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 기출 문제 보셔서 아셨겠지만 분리배출 이랑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사실 PCK는 이제 너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조건을 정말 엄청나게 세세하게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마인드맵을 해라 여기서는 이걸 꼭 써라 이렇게 조건을 엄청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문제 받으면서 느낀 게 이번에 정말 뭐 조건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자 딱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솔직히 수업의 스킬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건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냐를 우선으로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학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임용 전문 학원에 좀 잘 하시는 학원을 찾아가셔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임용 전문 학원이 다 있어요 여기 노량진에 그래서 꼭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가시고 또 수소문을 하셔서 가장 그 지역에 특과된 학원을 찾아가셔서 이제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차가 제일 힘들거든요 1차는 솔직히 장난이다 싶을 정도로 2차가 정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그래도 저는 솔직히 초수여서 저도 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도 되게 많고 그랬는데 이런 자신감이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이번에 뭐 될 거고 뭐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 먼저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그냥 거기에 게이치지 말고 그냥 내적으로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잘해서 잘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딱 되고 나서 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붙었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고생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 운이 정말 많이 따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도 정말 앞으로 학교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